너무 싫어 참 감사합니다 아 너무 싫어요 섹시아 이슬던 열심히 connais 근데 이번에vol.com 알아보고 어린다 우울 HIGHWAY TO WALVER TAKE THE HIGHER HIGHWAY TO WALVER ONLY TAKE THE HIGHWAY TO WALVER HIGHWAY 너와는 HIGHWAY TO WALVER 저는 식스팩 무거워가지고 원팩 들고 다녔 맨날에 초콜릿이 있어야지 2개 먹어가지고 저는 진짜 보여주고 싶은데 시진이가 아직 보실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니 준비되셨대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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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챙겼어 그러니까 볶은 볶은 6개 중에 하나만 챙겼어 아 미안 다음에 꼭 갖고 올게 죄송합니다 다음에 5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